QTVilly 탑승전과의 선수는? 아무래도 29업론에서 많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래도 아우스가 이렇게 깨진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고요. 그리고 즐겁게 야구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.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못쓰는 일을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것을 끝까지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가을 야구가 좀 많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저희 선수들도 팬분들보다 좀 더 관리를 하고 싶어요. 저희가 준비한 만큼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